5 5 5 5년 무료제공 음 아이오닉 6 가 이게 한 6천만원대 정도 하나 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 내연기관차만 어 휘발유 가솔림만 오래 몰아서 그런지 어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보조금 받으면 좀 싸지겠죠 결국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막 고급지거나 이런 느낌은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승차감이라는거 봤을때 쿠페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좁은거 같아요 좁은거 같고 음 근데 이게 뒷좌석이 좀 많이 좁다 그랬는데 뒷좌석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근데 앞에 어떤 승차감은 확실히 좀 덜한거 같아요 음 음 음 음